아 우연히 제가 만난 강아지인데 여기 옆에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름이 강지래요 강지인데 엄마야 다리가 많이 불편한 것 같애 아 다리가 많이 불편한 것 같네 강지야 이리와 강지야 이리와봐 어 니 어디 아프냐 어 이리와 참 보른데 참 보른데 경기도 안하고 어 다리가 어 다리가 하나 없는 것 같는데 제가 제가 오늘 일로 왔는데 오래간만에 일로 왔는데 일하는 병원에서 이 강지를 키운답니다 아 진짜 고마운 병원이다 강지야 강지가 강지가 안 물어예 엄마야 강지 강지야 강지를 약간 학대해 보겠습니다 아 애가 다리가 한 쪽이 없네 마음이 안타깝다 강지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갖다 줄게 여기 맛있는 거 아는 언니 보고 매일매일 챙겨주라 할게 강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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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하네 짓지도 않고 아줌마랑 오늘이랑 내일 보자 아이고 세상에 다리가 하나 없다 아 어차꾸노 아이고 그래도 이 고마운 병원이 강지를 강지를 지켜준답니다 아유 고마운 병원이다 강지야 아줌마 또 나중에 올게 강지 너 보러 올게 강지야 아중놈 너도 안타깝다 강지야 아하게 아가 억수로 순하네 아 강지야 아하게 아가 억수로 순하네 강지야 아우야 아가 억수로 순하네